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김 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의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인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은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로그네역과 드루킹 등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킹크랩 브리핑을 받았고,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제품 시연에 참관해 운용에 동의했다고 봤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사회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범죄며, 특히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토록 여론을 유도할 목적이라 위법성이 더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대선 뒤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근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특정 선거와 후보자 존재,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샌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나 특정 후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김 지사는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특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반박하며 상고 뜻을 내비쳤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